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1위 중국 중국은 미와 약 176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세계 주요 의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. 총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 수치이고 의류 수출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저희 옷들만 봐도 메이드인 차이 난 중국계 굉장히 많잖아요. 오늘은 세계 의류 수출국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